그리고 또 갓세븐 활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더 얘기하면 뭔가 쭉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멈출게요. 그리고 또 우리가 갓세븐 생각하면서 쓴 곡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공유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면 또 갑자기 막 멤버들이 왜 얘기했냐 이렇게 나올까봐. 그렇죠. 갓세븐으로서의 음악도 만들어 놓고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.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곡이 발표될지는 사실 모를 것 같아요. 저는 알죠. 근데 얘기를... 잠깐만 이렇게 나와버렸네. 멤버들 미안. 멤버들 미안. 기자님들 알아서 잘... 이게 너무 자동적으로 나와버렸네. 힘들었어요 지금. 저 입 닫아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 갈게요.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